안녕하세요. 1번부터 해설 들어갈 텐데요. 늘 어김없이 가타카나 시험 문제 나왔죠. 가타카나의 유형은 예전에는요. 비슷한 글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렇죠. 쿠타 혹은 케 이런 글자들 비슷한 글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가 반면 최근에는 장음의 위치였었죠.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있다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런 스펠링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최신의 유형은 바로 한국식 발음으로 적은 가타카나 언어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넥타이죠. 우리는 넥타이 기억받침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넥타이 뭔가 읽어보고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넥타이가 실은 정확한 스펠링이죠. 따라서 한국식 발음에 뭔가 헷갈려서 나도 모르게 공표해버리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케이크인데요. 케이크가 아니라 케이키라고 해서 자주 등장했던 단어라 쉽게 찾으실 수 있으셨을 테고요. 자 이번엔 넥타이 그렇죠. 장음 없이 쓰시면 되고 자 늘 항상 많이 틀리게 되는 커피죠. 한국 사람들은 커피라고 커피 뒤에까지 여유있게 장음을 별로 안 해요. 따라서 맨 마지막에 장음이 붙는 사카, 가래라는 단어들이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었죠. 치켓도 치켓도 라고 발음하는데 자 역시 한국식 발음으로 이 치 라는 글자를 티켓도 라고 해서 티 이라고 제시하는 시험 문제도 종종 있습니다. 주의해주시고 자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파, 소, 건이죠. 자 소라는 글자 위에서 내려오는 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넘어갈 텐데요. 밑줄 친 부분에 한자 읽기입니다. 자 한자 읽기에요. 자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은 한자는 도대체 몇 개나 외워야 되나요?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한자 쓰기도 아니고 읽기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한자를 여러분들이 한국적 의미로 알고 아 이게 114자구나 라고 인지하고 있고 자 이것을 일본어의 히라가나 발음으로 어떻게 읽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단 하나의 한자당 뜻으로 읽는 훈독의 개념이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인의 옛날 발음을 우리가 따라 읽어서 정착이 되어버린 음독의 개념이 있는데 자 하나의 한자당 훈독, 음독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두 가지 발음으로 읽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자 그 사용하다. 1사자라고 할 때 사자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단어는 요우지 그렇죠. 일 용무라고 할 때는 지라고 읽지만 훈독으로 일 업무 시고또 일이라고 할 때는 코토라는 훈독을 갖게 되거든요. 자 단 시 다음에 코토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자 연탁현상에 의해서 코토가 고토로 일시적으로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어제는 요우지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시고또 야 쓴다. 시고또를 일을 쉬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밑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김상의 땡땡을 도나리노 땡땡마다 갖고 온다 라고 했는데요. 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는 물건 물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리모츠 라고 해서 짐이란 단어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탓에 모노라고 해서 건물 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음독 그 다음에 훈독 두 가지 발음의 그 버전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아침부터 구아이 역시 훈독입니다. 자 구아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몸상태 상태라는 단어죠. 자 이 단어는 조금 강조를 해두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한자는 쓸 수 있을 정도로도 연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서 아주 빈출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구아이가 와르이 구아이가 와르크 때 자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시아이 하이 시합에 베라레나 깠다 나갈 수가 없었다 라고 해서 자 두 개의 단어에 들어있는 이 합할 합자는 똑같이 훈독으로 아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음악은 소중한 취미이고 아주 중요한 취미에요. 나한테 있어서 자 나카데모 그 안에서도 피아노를 제일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똑같이 큰데자이지만 자 이 단어는 타이세츠 그리고 매우 좋아한다는 라이스키라고 읽죠. 자 여기에서 우리 큰데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큰데자 왜냐하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 한자를 보고 크다 라고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할 때는 자 크다라는 형용사 오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자의 훈독의 발음은 바로 오 오 장음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음독은 바로 대 대 대학생 대자 대사이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대라고 발음하는 경우인데 보통 음독은 나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학생을 그렇죠. 나이 나이각세라고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 거의 웬만한 단어는 나이라고 읽으면 되지만 이 한자를 타이 라고 읽어야 되는 타이밍이 반드시 있어요. 꽤 여러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만 실은 수능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세 개의 단어만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세 개의 단어를 좀 적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방금 전 우리 대회라는 단어가 있었죠. 타이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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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이캄이 타이캄이 다. 다이캄이 이렇게 세 개의 단어만 필수로 알아두시면 큰 대자를 그렇죠. 음독으로 나이인지 타이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실 것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자 5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우찌노 그라슨이와 우리 교실에는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하다는 윗상자의 손수자 그리고 못하다는 아래하자의 손수자입니다. 조즈라고 읽죠. 그런데 못하다는 즈라고 읽지 않고 했다다 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같은 한자이지만 발음이 달라지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들 여러분들 참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단어들 반드시 한 번씩 써보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